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8월의 마지막 종목이 될 아이스크림 미디어 딱히 먹고 싶은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회사는 한국 최초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아이스크림 S가 주력인데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 이런 콘텐츠들을 다운받아서 수업에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판사들이 변화에 굼뜬 사이에 이렇게 교육 자료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에 주도를 하면서 이 시장을 선점해서 고공성장을 이뤄낸 회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수업자료 1위 사업자고요. 초등학교 교사 이용률이 93%,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S가 교사들을 모일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플랫폼에 사람들을 모이게끔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우선은 커머스 사업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몰이라고 해서요. 학교 맞춤형 교육 상품 전문 쇼핑몰 운영 중에 있고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기반으로 이 몰 내에서 교육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검정 교과서라는 게 무엇이냐. 민간이 교과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런 데에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후에는 개별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교과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수학, 사회, 과학 이 3개 과목에 대해서 검정 심사를 통과를 해서 출판을 하고 있었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교육자료가 이미 초등 교사들한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회사의 교과서 또한 교사들의 채택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 검정 교과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교육 출판, 교과서 부문이 23년 기준으로 55.61% 가장 높고요. 커머스가 34.89%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성장의 가장 큰 축은 교육 출판 부문이다, 교과서, 검정 교과서 부문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면 뭔가 1위 타이틀이 많아서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맞춤 취급 교과서 확대 교육 과정이 바뀌면 교과서도 이에 맞춰서 개편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검정 검사가 수반이 되고 교과서 공급자도 새롭게 재편이 될 겁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이로 인한 검정 심사 결과 발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대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기존의 수학, 사회, 과학, 3개 과목을 납품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2025년 공급을 목표로 영어, 음악, 미술, 체육까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심사본을 제출을 했고요. 8월 30일에 최종 합격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격하게 되면 교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기간을 거치게 되고 10월 말에 학교벌 선정이 이루어진대요. 최종적으로 공급은 2025년 2월부터 시작이 되는 일정이고요. 그래서 검정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신규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잘 된다고 하면 내년에 2025년 2월부터 공급이 되니까 그 때 실적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AI 디지털 교과서로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초등학교 3, 4학년 과목 중에서 수학과 영어, 정보에는 AI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는 전학년,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일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8월까지 각 회사들이 개발한 AI 교과서를 접수를 받고 11월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에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1차에 합격한 AI 교과서는 이후에 또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내년 3월에 공식적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회사도 8월 접수를 목표로 AI 교과서를 개발은 하고 있대요. 디지털화에 앞장서 온 회사인 만큼 강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또한 올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잘 된다면 내년에는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기대감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저출산과 이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산업 자체가 이런 구조적인 약점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5만 명, 6%가량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가질 파이 자체가 줄어난다는 것은 교육산업의 치명적인 위기일 수밖에 없겠어요. 게다가 파이는 줄어드는데 AI 교과서 쪽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빅테크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적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성장 동력, 그리고 위험 요인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실적 보시죠.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좀 우수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27.6%, 순이익률은 24.6% 정도가 됐어요. 근데 매출 자체는 가파른 성장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수익성은 괜찮은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IPO가 진행되고 있는 올해 실적을 보시면 24년 단기 기준 매출이 609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8% 증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요, 하반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는 교과서를 1학기와 2학기, 1년에 2번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매출이 2분기와 4분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고 매출 비중도 2분기, 4분기 비슷합니다. 즉,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이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정체가 예상이 된다는 게 분명히 아쉽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확대, 그리고 AI 교과서가 성공적으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좀 정체 구간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공목과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기업으로는 삼성 출판사와 해외 기업인 체그를 선정을 했는데 둘 다 PER이 20배 이상으로 높고요. 그래서 평균 퍼가 21.5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교육 섹터에 적용될 PER로는 너무 높은 감이 있거든요.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가서 주당 평가가액은 24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283억 원을 적용을 해서 44,374번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에 할인률 27.89%에서 9.41% 낮은 할인률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32,000원에서 42,000원을 도출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 교육 대장주로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굉장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 6.04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 관련주들은요. 퍼 10배를 넘기지 않거나 10배 초반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또 메가스터디는 그나마 최근 몇 년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출생률 심각한 거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구조적인 한계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인식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미디어 하단 기준으로 PER가 14.77배 상단 기준의 PER가 18.56배 메가스터디의 2배에서 3배 이상을 지금 질러냈다는 거 순위 규모 차이는 이렇게나 크게 벌어지는데 시총이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을 하려고 했다는 게 가장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률은 31.26대 1을 기록했고요 561개의 기관만이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좀 참여기관이 적고 경쟁률이 낮았던 게 K3i,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뱅크베어 글로벌 요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참여도가 낮은 게 아이스크림 미디어다 기관도 가장 배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 하단 미만의 분포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상단과 상단 초과를 써낸 기관 여전히 있긴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들이 가장 많았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와중에 공모가는 그냥 하단인 3만 2천원에 확정이 됐다는 거 저는 하단 미만에서 결정이 되면 그래도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하단이라 여전히 땡기지 않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0.89% 수량 기준으로 4.37%를 기록을 했는데요 단 5개의 기관만 확약을 신청했는데 이들이 좀 많은 수량씩을 신청을 해서 수량 기준으로는 좀 높아 보일 뿐입니다. 건수 기준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약 물량을 배정할 기관 자체가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약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아주 안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확인을 할게요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787억원 시가 총액은 약 4,180억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요 심지어 환불까지 또 4일이나 걸리네요. 그리고 상장은 30일 단독 예정이긴 하고요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32만원 필요하겠네요. 신주머지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가는 물량도 확인을 해보죠.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7.48%는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금액으로는 약 1,567억원 오늘 상장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보다도 더 무거운 거죠.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은 49.76% 절반 정도 존재하고요. 기존 주주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존 주주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기타 주주일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타 주주의 비중이 2008년 8.33%에서 2014년 20.72%로 확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년 전부터 지분을 보유했던 기타 주주들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헐값에 차익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하반기 최대 요주의 종목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페로타임즈라는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보면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성향이 뚜렷하다. 5년 전 관계사인 아이스크림 에듀를 상장을 시켰는데 이후 박기석 회장 등 일가 친척 7인이 4년에 걸쳐서 보유한 주식을 무려 290억 원어치 장래에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장래에서 매도하면 주가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 뻔히 알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에듀가 상장을 당시에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비싸게 상장시킨 뒤에 줄줄이 주식을 매도해버렸으니까 먹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에 5분의 1도 안될 정도로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 또한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보면 역시나 박 회장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이 44%는 되거든요. 이번에도 더군다나 이들이 의무보유 기간을 딱 법적으로 강제하는 6개월만큼만 설정을 해놨어요. 보통 다른 오너들은 책임 경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금 더 걸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들이 아마 더 외면을 했을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될지 패스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상장일에 다시 복귀를 해보면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이 완전히 처참한 모습을 보였어요. 동시 상장이라서 더 그렇기는 했겠지만 대응할 새도 없이 너무 참혹한 결과입니다. 보면 그리고 특히나 수요 예측이 부진한 것들 상장일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K3i, 넥스트 바이오, 뱅크웨어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밴드 하단에 확정이 됐고 과거 실작 비반으로 산정된 공모가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꺾인 종목은 답이 없거든요. 유통시총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노스페이스보다 더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는 전망이 완전히 좋다던가 섹터가 매력적이라던가 유통 물량이 아주 낮은 품절주라던가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줘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맘대로 주가를 계산을 해볼텐데요. 오늘은 더군다나 더더욱이 내 맘대로 주가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기업이 제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이죠. 해외기업을 포함시킨 게 평균포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포함해서 회사 측이 제시했던 교육 출판 관련 회사들 중에 순이익을 시험 중인 회사들로 골랐습니다. 이퓨처, 삼성출판사, 예림당,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4종목 평균퍼는 11.06배가 나왔고요. 24년 예상 순이익을 적용을 해서 주당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2만 8,955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공모가보다 9.5%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3만 2천원이 비싸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육대장주인 메가스터디 교육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순이익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인데 시가총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을 하려고 한다는 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물론 타겟하는 시장이 다르고 사업 영역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어차피 교육 테마라고 같잖아요. 물론 오늘 미래추정치 기반의 종목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나 K3i가 동시 상장에도 고가 기준 1에서 2%대 수익 구간은 나왔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과거 기반 실적 기준이고 단독 상장이라서 수익 구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이런 가격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행태가.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표를 통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온라인 등급도 2억 8,800만원까지 한도는 놀러랍니다. 항상 별로인 거는 한도가 놀러래. 최소는 20주, 32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배정 물량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25%에서 30%까지 늘어났고 기관 투자자는 75%에서 70%로 감소했더라고요. 기관들이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청약자들한테 더 떠넘겨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패스하거나 균등만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청약 건수와 균등 수량 정도만 예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최근 주관을 했던 것들은 다 그래도 조건이 괜찮았어서 참여 건수는 꽤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절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청약 건수들을 보면 수요 예측이 부진한 종목들은 10만 건 미만이거나 10만 건 초반대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이 원체 좀 참여도가 높은 증권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12만 건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3.08주 뭐 어쩌면 균등으로 3주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균등만이라도 참여를 할지 아예 패스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잡았다가는 줄줄 정말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손 끈적끈적하게 그냥 마트에서 단단하고 맛있는 내 마음에 드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까먹는 게 낫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매력도 없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TDS팜의 상장의 체크포인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